전문가님 보시는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는요?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오늘도 악배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깜짝 놀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20% 넘게 올라가고 있다가 그냥 수직으로 막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 심리가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믿을 거는 뭐겠습니까? 믿을 거는 실적이죠. 믿을 건 실적뿐이고 또 거기다가 지금 요즘 핫한 이런 AI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다라면 그게 금상첨화인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저 업종은 PCB 업종인데요. PCB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플렉서블도 있고 그냥 PCB도 있고 고다층 PCB도 있고 그래서 이 고다층 PCB 이걸 갖고 MLB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ML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MLB는 슈퍼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들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쓰는데요. 자, 이게 상당히 높은 그런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이 좀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굉장히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디렘 쪽도 지금 뭐 다른 쪽들이 다 안 좋은데 이 서버 쪽은 그나마 좀 나은 상태죠. 자, 그런데 이 서버 시장이 막 커져감에 따라서 이 서버 쪽들 구축할 때 이럴 때 이 고다층 PCB, MLB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채치 PT를 뭐 지금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화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클라우드 서버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증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채치 PT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내놓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서버 역량이 그만큼 커져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다층 PCB, MLB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실적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뭐 재작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24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2020년도에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21년도에는 매출액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60억 정도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로 경이로운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작년 매출이 6439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4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180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이 57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찌PT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채찌PT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관련되는 기업을 꼽아봐라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AI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기대감만 있을 뿐이고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굉장히 강한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나오는데 또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 부분들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 부분도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도 지금 싸다라면 그런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 되겠죠. 바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전에 고점, 정고점 여기 8천 원대에 있던 자리요. 그 자리는 완전히 지금 뚫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주가 월봉으로 보셔도 지금 몇 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2013년도부터 차태에 나올 텐데 고점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거나 실적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물 안에서 못 뚫고 있을 텐데요. 이런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종목 갖고 오기보다는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갖고 왔습니다.